2인용 고급 알파인댄트 엑스코어N을 소개합니다 코브야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엑스코어N 구경해볼까요? 결로방지에 탁월한 더블월드 구조 통기성이 좋은 인원 텐트 설치하기 쉽고 편안한 홀홀더 빠른 설치를 위한 SR 버클 적용 같이 사용하면 좋은 코브야 친구들 엑스코어N 블랙도 한쪽 판매하고 있어요 코브야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코브야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코브야 가족 여러분의 학교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경기입니다 코브야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브야 가족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образ중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는 카드와 가족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강력을 쓰여 코브앤댄트 엑스코어N을 소개해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강력을 봐주신 것을 알려드릴게요 코브야 가족 여러분께 부탁합니다